자 이거 진짜 사기꾼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성비가 깨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영양제를 사면서 호구되지 않은 방법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호구되기 딱 좋은 어린이 영양제들 가성비 최악의 제품군 두 가지 소개 드립니다 대체로 어린이 영양제들이 비싸요 같은 성분 함량을 담고 있어도 애들 제품이 더 비쌉니다 뭐 이게 마케팅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파우치 포장 같은 게 이런 캡슐 포장보다 포장 원가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긴 나요 그래서 지금 L4B를 예로 가지고 왔는데 키즈 제품은 30호에 55,000원인데 반에 캡슐 제품은 60 캡슐에 55,000원이죠 서로 보장균수는 똑같이 100억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식의 구성이 이 제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이 영양제는 좀 비쌀 수 있다 어린이 영양제보다 아무래도 좀 비싸다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는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품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양제로 알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아연의 기능성을 보면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세포분열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자 면역 우리 애들 면역 중요하죠 우리 애들 세포분열 성장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아연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 보통 면역 조절과 식욕증진 이쪽이 아연을 먹이시는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아연을 먹이시려는 분들이요 문제는 애초에 이런 면역 조절이나 식욕증진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능성에 있긴 있지만 아연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건도 못 봤어요 동료 약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정도 풍문만 들었지 제가 직접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 요구량이 많은 미네랄이 아니에요 애초에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 다른 영양제들 다른 종합 영양제들이라든가 다른 유산균에 좀 들어있는 아연이라든가 혹은 어떤 면역제품에 조금 들어있는 아연이라든가 이런 양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연 섭취량 한번 볼게요 돌 전에는 권장 섭취량 3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돌 이후부터는 상한 섭취량이 있는데 상한 섭취량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걸 넘어가지만 아니면은 위험하지 않다 그런 의미로 설정된 게 상한 섭취량이니까요 자 그래서 돌 이후에 6mm 그리고 좀 커갈수록 9mm, 13mm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13mm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사실 영양제 한두 가지로도 충분히 그냥 바로 채워지는 그런 아연량입니다 목표를 권장량 수준에 둔다면은 훨씬 더 양은 줄어들게 되죠 제가 아연 제품들 몇 가지 뽑아서 1개월당 가격과 그리고 아연 함량 다른 성분들 함량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위쪽은 아연 위주의 제품이고요 아래쪽은 아연과 함께 다른 것과 좀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 제품 1일 아연 섭취량 10mm 짜리에요 1개월당 가격 16,600원 두 번째 제품 1일 아연 4.25mm에 비타민 D400아이오 들어있습니다 1개월 24,000원 세 번째 제품 1일 아연 5mm 먹는데 32,000원 받습니다 우리 아래 제품들 볼까요 아연 12mm에다가 비타민 B2, B12 같이 배합된 제품이에요 1개월당 12,500원 자 그 아래 볼까요 하루에 아연 8mm에다가 비타민 B1, B2 뭐 이런 종합 영양 다 들어있고 비타민 D도 있고 뭐 B군 전체적으로 있고 A, E, 셀레늄 엽산 하여튼 종합 영양제에요 1개월당 15,000원 파우더 제품은 1일 아연 6mm에다가 면역 쪽으로 좀 각광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베타글루칸 함유하고 있고요 비타민 D400아이오 1개월 29,000원 제가 왜 영상까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지 좀 아실 것 같나요? 혹시 천연이라서 합성 첨가물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제품을 골랐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진짜 사기꾼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잘못된 공포 마케팅에 대한 방박 포스팅이나 방방 영상을 몇 평 만든 게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에 링크를 기재해 둘 테니 참고하시고 여기에 카드도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호구대기 딱 좋은 어린이 영양제 두 번째입니다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을 먹는 이유는 대부분이 혈액검사 소아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보통 이것도 측정을 하죠 그때 부족이 나왔을 때 먹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혈액검사랑 무관하게 애가 고기를 너무 안 먹어요 뭐 그런 이유로 혹시 피가 부족할까 봐 야왕 차원에서 먹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함량 제한이 있어요 애초에 건기식에는 철분을 그렇게 많이 담을 수도 없고 꾸역꾸역 담아봤자 맛이 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기식으로는 제대로 있는 철분제를 만드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철분의 요구량을 볼게요 일단 권장 섭취량은 애들도 6mm, 9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크면은 성인과 거의 비슷한 권장 섭취량을 보이는데 상한 섭취량이 40, 45입니다 요 사이에 갭이 아연에 비하면 상당히 넓죠 정말 이 아이가 철분이 부족하고 그쪽적으로 철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가급적 먹일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고용량을 주셔야 헤모글로빈 수치가 빨리 올라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15mm, 14mm 언제 주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자 건강기능식품 철분제 한번 볼까요 첫번째 제품 1일 철압량 14mm입니다 14,000원 1일 철압량 12mm 42,000원 저도 이 제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철압량 12mm 짜리 26,000원 그리고 여기 앞에는 다 시럽이었는데 이제 포제품 하나 있는데 여기는 1일 철압량 14.2mm 비타민 다른 거 좀 같이 들어있는 거 10,000원 마지막 제품은 그래도 상당히 저렴한 거 같아요 뭐 이런 제품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페럼키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써놨는데 앞에는 일단 무시하시고 아래 보실게요 가격이 요 한 병이 보험 적용을 했을 때 5,000원 미만이에요 그냥 약국에서 구매도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만원 내외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 용량이 45ml고 1mm에 철 50mg 남고 있어요 아까 앞에 몇이었어요? 14mm, 12mm 이랬죠 하루에 50mg씩 줘도 45일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원 내외로요 가성비가 게임이 안 돼요 뭐 흡수율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자 볼게요 햄철이 아닌 이상 흡수율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차피 굉장히 흡수가 안 돼요 보통 뭐 철분 원료별로 흡수율이 좀 다른데 뭐 2% 내지 10% 이 안쪽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애초에 철분의 흡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햄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은 조금 높은 대신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결국 흡수되는 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게다가 햄철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린이 제품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연 원료 가지고 마케팅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단전하다는 증거도 없고요 흡수율 똑같이 안 돼요 자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아연 같은 경우에 권장량과 상한량이 애초에 많이 낮은 미네랄입니다 섭취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영양제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도 있어요 보통 그런 종합영양제에 담고 있는 아연 양으로도 대부분은 권장량 충족하고 아연 영양제 더 먹이려고 하셨다가 상한량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철분 같은 경우에는 철부적으로 철분을 챙겨 먹고자 하시는 경우 의약품 시럽 쪽에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권기식을 사 먹기에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요 K제품 같은 경우가 하루 철분 함량이 12mg 이거든요 다른 권기식들 대비 함량이 그렇게 비춰지지도 않고 종합영양제 먹이는 김에 철분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선택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철분을 먹이기 위해서 이런 권기식을 선택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진 않은 소비예요 지금까지 아연과 철분의 허화실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정세웅 의약사였습니다 예외적인 제품을 알고 계시다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관련해서 의견과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웅 의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